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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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 Donald's rap Let's go 넌 말해 시간 낭비 좀 하지 말라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데 시시컬컬 아내만 찾아다니면서 아까워 죽겠어 니 가격 맥더 오케이 내가 보는 건 그게 맥더 한시만 하루 사이 난 봄 극심하네 여기는 승엽이 자켓 차려온 현장입니다 앉을 자에 미리 떼펴봐 게으름을 내게 배포 어마어마어마 너 정말 무서워 죽겠네 I gotta sleep through I gotta clicker 별 볼 일 없이 별 보는 mood 혼자 오니까 촬영 속도도 빠르고 피하는 시간도 빠르고 이제 기적한데 옆에 멤버들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흥인 것 같은데 저희도 오늘은 승엽으로 왔습니다 촬영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운전 실력을 보여 드리죠 저의 운전 실력을 보여 드리죠 저의 운전 실력을 보여 드리죠 안전운전 하루에 하나씩 만들면서 못 썼는데 진짜 많은 곡들을 걸쳐 써버렸어요 클릭커 운 앤 시즈와 그리고 슈퍼스타가 그래로 됐습니다 또 한 되엘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에 대해 네에 대해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iamo 10월여 hopefully 1월 5일 지금 찍고 있는 게 히치하이킹 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면, 주유하는 것도 있고, 팬스도 있고, 리빙프루프도 있습니다. 이제 히치하이커가 약간 자신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번에 솔로 앨범이 처음이니까 히치하이커라는 컨셉으로 자켓을 찍게 되었습니다. Q. 따라오시죠. 소품을 소개시켜드립니다. Stop! 자, 이게 뭐냐? S-T-O-P Stop! 멈춰! 표지판이고요. 조절기로 하시죠. 앉으세요. 보시면 This way to 1068 이 길은 1068이다. 이제 혹시나 뭐 사고가 났을 때나 아니면 긴급 상황일 때 전화하셔서 오우, This way to 1068 하시면 이쪽으로 이제 딱! 이제 여기는 리빙프루프 오일뱅크입니다. 이곳은 이제 서울시의 기상모습. 오우, This way to 1068. 박효신 선배님 눈에 꽃을 깔아주세요. 요 비aye 오우, This way to 1068, 음, 아 каждый 우리가 어쭈 다시 시작해주세요. 반전을 이렇게 다 시켜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돌아오고 오늘 올까 안 올까 했는데 아까 전해보니까 못 온대요.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마 뉴비 때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, I gotta click 별보니 없이 별보는 mood 다가꼬니 며조라 널 널 널 우아 강렬하게 I gotta click 오, I gotta click 신혁이의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. 와... 확실히 혼자 하니까 엄청 외롭고 그리고 빨리 끝났네요 새해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 네... 예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? 좋았다구요? 그러면 뉴비 현장에서 자세히 만나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 Cl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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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